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라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